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니 집에! 이거 뭐야? 어 그거 하오가 그거 하오가 사준거야 하오가 아 하오가 사준거야? 아우 선물 어머 너무 좋다 야 아우 웬일이냐 아이고 고맙게 하오가 할머니 사주라고 사줬어 너네많이 Learn qué 우리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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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선물 할머니 선물 할머니 선물 하오 하오 버전의 할머니 선물 지금 온대 응? 너한테리 네 잠시만요 날아올라 인렉 안녕하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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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그거 아저씨꺼야 아아 나 나 나 나 나 하옥 어 오오 엄청 크네요 세탁해서 탈소 다된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쪽에 시장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시간 되면 알아서 멈추고요 안에 센서가 있어서 일단 수분을 조기 조기 측정을 하고 그래서 옷감이 많으면 시간이 늘어나고 옷감이 적응이 줄어들고 알아서 잘 어울려져요 명코스가 표준인 기타코스는 다이애로 누르시면 세팅카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는 표준, 아기옷 따로 있고요 스피드건즈는 옷감에서 1kg 정도 소량의 세척으로 좀 빨리 옷감 안될 때 가능하시고 일단 옷감이 많게끔 분류만 하시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다 세팅카탈리아 돌아가고 추가로 여기는 옵션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터치로 한 달 가능하시고 예약건즈 말고도 예약시간으로 적정하고 이렇게 놓고 일반적인 옷에 미세먼지라든지 털 같은 거 탈고 싶다 그냥 기본 명코스의 욕으로 시작합니다 가랑대기 동안 깜빡이면 35분 동안 안에 먼지만 재거든요 건조 열이 발생하지 않고요 순순간 장려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전 친구를 줄 알았는데 건조기는 이제 세탁기처럼 고속회전으로 탈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말려지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소리로 전기료는 보통? 전기료는 요게 이제 900W가트 되어 있는데요 900W가트 기준으로 저희가 한 106원 정도 정도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조금 전기료를 더 적게 들어요 매일 2시간 한 달 내내 사용한다는 과정에서 106원 곱하기 30하면 3000원 조금 넘었죠 그러면 매일 돌려도 한 달에 커피 환자 값도 안 나옵니다 이제 뭐.. 아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털 없네 어우 깨끗하다 야 좋긴 좋다 뭘 좋긴 좋아 어우 좋지 어우 깨끗하다 긴 좋다 하우 하우 하우가 건조기 살았다고 하네요 철 많이 달라붙어도 우리 하우 때문에 건조기로 그냥 싹 없어버리면 돼 그렇지? 고마워 하우야 고마워 하우야 내 거 좋은 일 해서 고마워 하우야 니가 나보다 효자다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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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